반갑습니다. 중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번 캐스트 진행하기 전에 최근에 무거운 주제로 캐스트 몇 개 올라갔죠. 일단은 학평 가형 30번에 대한 내용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학습법에 대한 내용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여기 댓글로 상처를 좀 받고 있거든. 더럽니, 내가? 더럽니? 그 어쨌든 쭈꾸미랑 두더지들 사이에서는 같은 우리가 아군이거든. 공격을 좀 중지하세요. 이제는 서로 우리가 외모비아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그래서 지번에 연구실 겸 선생님이 뭔가에 독립된 공간이 생겼다고 얘기했었죠. 거기서 캐스트를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캐스트를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언제쯤 그걸 좀 공개할까 고민 중이에요. 조만간에 그 얘기를 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원래는 선생님 딱히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때 워낙 중요한 사항들 많이 얘기해서, 1학기 기말고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거든. 근데 이제 댓글로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주제는 왜 안 올라오냐고, 어떤 친구가 물어봐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에너지가 빠진 건 확실하죠. 5월달부터 그렇게 놀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이미 놀아서 6월 학평 망치고 나서 보니까, 어, 너 기말고사 시즌이 된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중간고사 기간보다도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많이 못했다는 느낌이 받을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과목이랑, 중간고사에 비해서 과목이랑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죠.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중간고사 때 치르지 않았던 과목들도 이번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범위도 좀 늘어났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수학 상 원래 끝까지 봐야 되거든. 수학 상 끝까지 보지 않고 원회방정식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또 2학기 시험 범위가 많아지겠죠. 원래 이제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상의 1학기, 하의 2학기, 뭐 이렇게 구분되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학원이나 문제집들에서 나눈 거지, 교과서는 원래 그렇게 나눠있지 않죠. 범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험 범위가 지금 막 다양하니까, 수학 1을 1학기 때 끝내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내내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확통 보는 학교도 있고, 수투 보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늘어난 건 맞아요. 늘어난 게 이때, 봐봐. 선생님이 원래 캐스트 주제가 벼락치기로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도 공부할 때 벼락치기 하면서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좀 느끼는 그런 편이었거든. 근데 이제 벼락치기를 강조하는 건 올바르치가 않잖아. 올바르치가 않아서 직전 대비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1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 상황이라면,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라면 과감해져야 되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세요. 버릴 건 버려야지. 이건 진짜 과감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아직까지 2주 남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은 과감해져야 돼. 여기서 구경수, 탐구, 그 다음에 약간 맛있는 거 있지, 좀 이렇게 만만한 거. 그런 거 좀 찔끔찔끔찔끔 하다 보면 전부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되, 구경수 위주로만 살리세요. 여러분이 일부, 일부 그 시수가 좀 적은 단원들에 대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시험 범위도 짧고 외울 거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학생부 관리할 때도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든. 일단 1학기 내에서, 그리고 이번 시험 내에서는 구경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과감하게,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거면, 구경수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실은 제일 좋지 사실은. 여러 과목 전부 다 공부해놓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중간고사만큼 공부했을 때,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왕이면 구경수 위로 진행을 하시고,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집. 사실 수학을 내신 공부할 때, 굉장히 잘 보는 방법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풀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집 또 풀고, 한 4권 정도만 반복해서 풀면, 시험은 틀릴 게 없어요, 사실은. 내신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인 거잖아. 그런데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문제집 구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아까워서 안 살 수는 있지만, 새로운 문제집 혹은 내가 샀다가 안 푸 문제집을 건드리기보다는, 복습하는 거. 풀었던 문제집을 복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풀었던 문제집. 풀었던 문제집으로 복습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그거지. 선생님, 제가 풀었던 문제집 복습하는데 전부 다 다시 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틀린 문제만. 틀린 문제만. 틀린 문제만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그, 되게 젊고 푸릇푸릇하던 시절에, 그 메가스터디 처음에 런칭해가지고 머리도 좀 길고, 정장 있고, 막 강의 여러 개 찍었던 그 시절에 설명했던 건데, 틀린 문제집에서 약간 아리까리하게 틀린 문제만, 약간 아리까리하게 맞춤 문제집 있잖아요. 이거 어쩌다가 맞춘 것 같은데 다음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누구나 들거든. 근데 아리까리하게 맞췄던 문제는, 다시 봤을 때도 아리까리하게 맞춤 문제가 80% 이상이다. 라는 뭔가 결과가 있고, 여러분이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 안 푸는 거죠. 틀렸는데, 다시 보지 않고, 다치면 보고 넘어갔을 때, 다시 틀릴 확률도 80% 이상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틀린 문제만 먼저 반복해서 보시되, 순서는 이래요.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교과서는 정리했겠지. 교과서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난이도 서서히 올려가는 거죠. 문제집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있죠? 인강이나 여러 개들, 문제집, 문제집.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들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교육과정 바뀐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은 작년 기출 소용이 없고, 1학년의 기준으로 1회분만 하시면 돼요. 1학년 기준,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1회분만, 작년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 공부 안 한 친구들이라면, 공부 안 한 친구들이라면, 교과서만이라도 파세요. 알겠죠? 교과서만이라도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학교에서 별도로 주는 프린트가 있을 거야. 교과서만 일단 파시고, 여기에서 프린트 정리하셔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학평이나,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과 완전 다른 개념 중에 하나지. 제공되는 프린트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든. 제공되지 않는 프린트에 대해서는, 교과서 훨씬 더 중요하지만, 프린트를 제공하는 학교들이라면, 프린트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꼭 임박해서 나눠주죠. 그렇죠? 임박해서 나눠줘서, 우리가 거의 푸시는 없을 정도로 만들지만, 무조건 푸세요. 무조건 푸세요. 알겠죠? 무조건 푸세요. 보통 이런 프린트들은, 이런 문제집을 복사한 거거나, 아니면 기출문제의 발췌거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에서, 기출문제만 정리해서 주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집을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모두 다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아주 신선한 문제들이 많아서, 다 놀래, 놀래서 막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대중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프린트는, 정리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2주 정도 남은 시험에서는, 요거 일주일 동안 정리하고, 요거 일주일 동안 정리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치? 막판에 정리할 때는, 요 순서를 정리하시되. 자, 교과서는,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다. 얘를 정리할 때, 예제가 있고,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대단원 있잖아. 중단원, 대단원. 교과서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쉽죠? 정말 너무 쉬운데, 가끔 10개 중에 한 3, 4개 정도는, 시험에 나올 법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 예제, 문제만 먼저 보세요. 예제, 문제만 먼저 보시고, 중단원만 먼저 보시고, 대단원만 보셔서, 요거를 3번 정도 보는 거야. 예제, 보고, 중단원, 보고, 대단원, 보라. 이게 아니고, 만약에 시험 범위가 2개, 3개, 3개 단원이라고 하면, 1단원의 예제, 2단원의 예제, 3단원의 예제를 다 보고, 1단원의 중단원, 2단원의 중단원, 3단원의 중단원을 다 보고, 1단원의 대단원, 대단원, 이렇게 보라는 거죠. 알겠지? 예제, 중단원, 대단원, 이게 훨씬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보통 시험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팁을 약간 좀 드리면, 대단원 정리할 때, 시험 범위가 좀 애매한 학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1단원, 그다음에 2단원의 소단원이, 1과 2와 3이 있는데, 여기까지 시험이인 거야. 여기까지 시험이면, 대단원은 여기 들어있죠. 대단원 정리, 그치? 대단원은 여기 정리 있는데, 중단원은 또 여기 있거든,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원까지 시험을 보는 건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인데, 접선 전까지 본다, 라고 돼 있으면, 원의 방정식 끝에 있는 중단원이랑, 대단원에 관한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거기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교과서 보시고, 풀었던 문제집 보시고,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했던 친구들,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만이라도, 이 순서대로, 지금 완전 해라. 라는 거지. 알겠지? 세 번째, 뻔한 유형들이 있어요. 뻔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 상에서는, 원과 접선과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수학 원에서는, 이번에 무시무시한, 수열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원리합계가 나오잖아, 그쵸? 등비술의 합의 응용, 그런 뻔하게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들은, 보통 교과서에 어딨냐면, 읽어보기 모르는 데 있잖아, 그치? 읽어보기, 참고사항, 읽어보기에서, 우리, 그, 조선시대의 어떤 왕은 무슨 놀이를 즐겨야 했다,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원리합계 유형을 따로 정리해 놓은, 그런 챕터들이 있거든, 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읽어보기 참고사항에 있는 것들이, 보통 서수령으로 많이 나오니까, 서수령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그것을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예제, 중단원, 대단원도 물론 좋지만, 교과서들마다 가지고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 나오기 바로 전 페이지, 혹은 대단원 나오기 바로 전 페이지, 그런 페이지들이 약간 칼라로 돼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런 챕터들이 있거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심화 내용이 되는, 심화 내용이 되는 문제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서수령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그 부분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인간의 몇 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매번 똑같은 다짐을 하지만, 매번 벼락치기를 하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벼락치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마지막 판 가면은, 벼락치기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한 친구들이라면, 더 벼락치기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 시험 범위도 어쨌든 정해진 게 아니고, 거의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낼 거다, 라고 한 내용도 막판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랑 다 벼락치기 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나마 좀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고, 여러분이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만 끝나면 또 방학이잖아,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그 사이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놀아버리면 이제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기말고사 끝날 때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기말고사 볼 때까지는, 좀 파이팅 해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댓글로 뭔가의 그 공격을 좀 중단하시고, 여러분 이미,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 많이 도와줄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고, 시험 끝나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 잘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